다 안 먹으니까 안 보여.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갔죠.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가게에 피해 주고. 아, 자리를 피해 주셨구나.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. 날 나중에 감동을 했어. 나는 그때 당시에는 와, 잘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. 아주머니가. 나중에 다 생각을 하니까 내 입장이 곤란한 걸 알고 자리를 피해 주고. 그렇게 해 주셨구나. 그때의 어머니들은 내 자식만 챙기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자식이에요. 다 어려우니까. 그래서 밥 먹었느냐가 인사절이에요. 맞아요. 우리나라는. 그런데 방랑식객이라는 별명이 딱 어울리시는데 또 소문이 듣지 않으니 그렇게 지나가는 여자만 보면 못 참고 밥을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. 방랑의 특징이 그거예요. 그러니까요. 방랑의 가장 특징은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 밥을 해 주는 게. 그런가요? 방랑의 특징이에요. 그런데 한혜진처럼 아주 젊고 예쁘고 이런 분들에게만 밥을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지긋하신 어머님 이런 분들만 보시면 못 지나치시고 밥을 다 해 주셔야 된다고요. 제가 그 어머니라는 그 이름에는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. 내 어머니 같기도 하고. 그다음에 그분들의 그 넓은 마음과 깊은 인생의 노하우가 다 이렇게 스며요 가슴소에. 그래서 여자라는 이름보다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훨씬 더 마음을 따뜻하게. 그러면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어머님들 모여 있고 그러면 슥 가셔가지고. 네. 네. 식사를 해 주고. 그래서 갑자기 막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어머니한테 내가 해 준 게 없거든요. 네. 그 자리에다가 길에서 만났지만 그 자체가 그냥 어머니야. 내가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음식이라는 이것을 꾸준히 해 갈 수 있었던 게 바로 어머니의 힘이라고요.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. 아하. 예전에 그렇게 자리를 피해 주신 국산집 어머니도 되실 수 있는. 네. 그게 너무 좋았어요. 아. 그런데 이제 집에 들어가시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? 좋아요. 아. 할 말이 없네요. 할 말이 없네요. 할 말이 없네요.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답답해요. 그런데 나오면 너무 좋아. 아. 그리고 새로운 것을 보면 거기에 막 설레요. 오늘 어디 가야지 그러면 막 설레요. 집에 계실 그런 기질은 아니시네요. 그래서 거기 가면 가장 먼저 거기에 유서 깊은 곳을 보고. 아. 또 관광은 다 했어요. 그래요. 네. 그런데 11살 이후로 그럼 집에는 아예 안 들어가신 거세요? 아니요. 계속 왔다가 또 학교 들어갔다가 또 나가고 계속. 그럼 부모님이 어 왔구나 그러고 또 가니 이렇게. 완전 외물단지예요. 저거 어떻게 마음문대로 할 수도 없고. 붙들어 매해 놓을 수도 없고. 어간 날 좀 보이다가 또 어느 날 사라지고. 그러나 난 졸업 앨범에 사진이 없어요. 나 수양 여행도 안 가봤어요. 이렇게 왔다가 도망가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. 요리사는 언제 된 겁니까 그러면? 그 자체가 요리입니다. 아 그 도망 다니면서 다 요리를 배우고. 네. 그 모든 과정이 할머니들한테 엄마들한테 뭐 아저씨들한테 모든 게 스승이에요. 궁금하면 다 물어봐. 일단 한번 물어보면 안 잊어버려요. 아아. 아 그거 레시피 이런걸요? 네네. 의식주 해결할 곳이 식당밖에 더 있어요. 그래서 배고픈 것도 해결하고. 그래서 음식점 지직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. 아. 그러면 그게 전국에 다니면서. 네. 요리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다니신 겁니까 아니면. 그게. 그 내가 이제 그렇게 다니니까 우리 또래 아이들이 공부를 하잖아요. 그렇죠. 책가방 들고 가는 것만 보면 우라통이 침이라. 네네. 저희들은 저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. 난 이게 뭔가. 그렇죠. 막 찬물 뒤집어쓰고 바다에 뛰어들어가고. 막.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. 어. 어.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 반문을 하게 됐잖아요. 그래 거지한테 가가지고. 노인네 거지한테 가가지고 물어봤어요. 어. 소주 한 병 사들고 가가지고. 야. 여기 이 거지예요? 네. 당신처럼 안 들렸는데 어떻게 됩니까?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. 기술을 한 가지 배워요. 아. 그럼 기술은 너를 안 버린다. 아. 기술은 너를 안 버린다. 네. 그래서 요리예요 이제. 아. 이거라도 하나 배우게 되겠다. 아. 근데 기술을 배우라고 하잖아요. 그럼 많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? 그중에 뭐 이런 기술 저런 기술 다 있는데. 왜 하필이면 요리를. 음식을 하는 게 가장 편해요. 즐겁고. 어디서 먹고 사는데. 지장이 있어요. 아.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. 거기에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. 네. 음. 음.